여러분 올여름에 비가 엄청 올 거라는 무시무시한 장마 소식이 있던데 그래서 더욱더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딱 비오는 날 제때 신을 수 있겠죠? 일단 레인부츠 하면 여기 브랜드가 국룰이죠 헌터! 진짜 실물파예요 받아보니까 이게 왜 비싼지, 왜 핫한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신었을 때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고 종아리 부분에 벨트 버클이 디자인되어 있어요 이걸로 내 다리 굵기에 맞춰서 쪼이고 늘리고 할 수 있는 디테일이고 진짜 웰메이드! 그 다음은 벤시몽 BSM 레인부츠 로우 기장이고요 귀여운 무드의 레인부츠고요 쨍한 화이트가 아니어서 코디에 매치했을 때 너무 튀지 않는 정도이지만 또 화사한 느낌? 비교적 무게감이 좀 있어요 마지막은 락피쉬 웨더웨어 일반 레더 부츠와 놓고 보더라도 위화감 전혀 없는 디자인이고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지만 또 은근히 트렌디한 느낌이랄까요? 플랫폼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무게감이 좀 있는 편이긴 해요 너무 장화스럽지 않게 뭔가 더 멋스럽게 신고 싶다면 이 락피쉬 부츠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